5국 공채 2순환 이외에 복동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행정계획에 해당되는지는 좀 주의하실 게 설문에 행정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관리구역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쓸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곧바로 올라가서 행정계획의 개념 표지 자체가 직접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문은 교수님이 특이하게 냈는데 얘가 행정계획이 맞다면 계획재량이 당연히 인정돼요. 계획위원회에서 일정한 계획재량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량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이 교수님의 예시 답안이 제가 볼 때는 특이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행정계획이면 계획재량이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형성이 자기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래서 기숙인지 재량인지 논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행정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니까 어쨌든 이 교수님의 예시 답안이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했어요. 포석 같은 건 잘하고 있습니다. 대상적 교회에서는 거부처분 성립요건 그렇죠. 여기서 학살미 판례가 나올 때는 뭐에 대한 학살 판례인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신청권 필요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처분에서 신청권 요건이 필요한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쟁점 이름은 꼭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건대 사안의 경우 좋습니다. 계획변경 청구권 인정 여부 이렇게 의의를 한 한두 줄 두 줄 두세 줄 써주는 건 아주 좋아요. 계획변경 청구권. 자 여기는 판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네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에게 이런 표만 쓰는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폐기물 체류업 사과를 해서 적합통모를 받는 자가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인정될 때 계획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폐기물 허가처분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할 때 예외적으로 판례를 구체화시켜서 썼는데 아주 이 부분은 탁월하네요. 그냥 판례 문구 두세 줄 써줘도 상관없는데 판례의 어떤 내용, 논거를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포섭할 때 강행복귀성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 관련된 조례 포섭에 관해서는 추가 점수를 더 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네요. 기타 소동요건도 꼭 써주세요. 기타 소동요건 안 쓸 것 같으면 앞에서 써야 돼요. 취소송의 소송요건을 물어봤으니까 소재계 적법상에서는 취소송의 소송요건 일반 논을 사실은 써주는 건데 우리가 지면을 좀 아끼기 위해서 포섭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기타라도 꼭 써줘야 됩니다. 장심회장님, 계획재량과 행량명령인데 사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앞에서 재라인재 여부를 그렇게 자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계획이니까 계획재량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의 어떤 취지를 따르긴 했지만 우리는 행정계획이라면 계획재량이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일반 행정재량과 구분되느냐 논의실익은 별로 없긴 한데 사실 논의실익은 통제법리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어요. 만약에 행정재량과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일반 행정재량을 통제하는 비례원칙의 적용 예의가 되는 거죠. 파산 법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계획재량, 행정재량과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러면 이를 통제하는 형량명령도 비례원칙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통제법리로서의 원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계획재량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를 통제하는 형량명령 원칙의 어떤 그 성질이 독자성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어쨌든 형량명령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한지가 핵심이잖아요. 논리적 과정이 좀 변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형량명령 여기서는 단순한 게 사항이에요. 아주 잘 썼습니다. 포석 같은 게 아주 정확히 포석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많이 안 했어도 구분이 딱 되게 썼네요. 구도는 아주 완벽합니다. 보통은 가장 보기 편하다는 구도를 취하고 있어요. 행정계의 법적 성질 일반 논도 써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더 논의를 좀 해줬네요. 좋습니다. 포석도 4, 5줄. 아주 고득점 답안제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검토밀 소개를 좀 더 풍부하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풍부하게 써도 돼요. 쟁점이 보통 한 3줄, 많으면 4줄 넘어가지 않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잘 지켰고요. 첨개념 한 3줄, 겁점 승림 요건, 그중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한지 이걸 보통 플러스 시켜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들여쓰기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답안이네요. 가장 정형적인 우리가 흉내내야 돼 그런 답안제예요. 의수구, 기변청, 판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최근 판례까지 잘 현출했네요. 포섭도 그렇고. 그런데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 이거는 앞에서 어떤 답안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그 25조에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거든요. 문화재해보호법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문포섭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문에서 재산권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부터 사회보호성을 도출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형성됐다기보다는 여기서는 강의 법규성과 사회보호성을 찾아줘야 합니다. 특히 사회보호성, 조문포섭이 중요한 거죠. 10년마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지정에 대한 적합성을 심리해야 되고 의무죠. 거기서 꼭 고려해야 될 게 공익뿐만 아니라 사회로서 재산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되고 적합하지 않다면 해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조문포섭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판례들을 지금 포섭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주 탁월하게 좋긴 합니다만 여기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형성됐다는 것은 모든 행정계에게 쓰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법률상 지위는 폐기물관리법이 25자에 따른 적합 통보를 받아서 2년 1일 요건을 갖춘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였거든요. 이런 자에게 계획병이 안해주면 폐기물 허가가 안 나와요. 그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판례가 특이한 예를 인정하는 1차 판례에서 썼던 표현이고 오히려 우리는 문화재 보호에서는 조문을 통해서 강의 법규성과 사회법성을 도출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기타 손님권 아주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판례 키워드에 맞게 쓰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좋아요. 조문을 좀 더 포섭했으면 좋았겠다. 문화재 보호법 조문포섭을 좀 했으면 더 퍼펙트한 답안지가 됐을 것 같아요. 다음, 계획자랑 행정면역, 여기는 큰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쟁점의 이해도 같은 걸 많이 평가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정치 면정이 안 써도 좋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위인지 처분지 여부 쓰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법적 성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문 내용으로 쓰는 게 좋아요.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거 그리고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관련 법령을 쓰면서 포섭을 잘하고 있는데요. 행정계획이라는 거 행정계획에 의의 안 썼다고 지금 점수를 좀 깎은 것 같으네요. 재량행위인지는 사실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계획이면 계획재량이 인정되니까 의의를 좀 써줬으면 한 것 같은데 의의도 있고 행정계획임을 포섭 아, 그렇죠. 행정계획에 의의에 맞게 포섭을 한 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뭐 괜찮아요. 잘 썼어요. 꼼꼼하게 채점했네요. 보니까. 처분개념, 그렇죠. 거부정 성립요건 옆에 공간 활용이 조금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아주 용인 가능해요. 너무 옆에를 날리고 너무 가운데만 이렇게 쓰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개면청에 관한 내용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하죠. 얘도 공권이니까 강인법규성 사입보호성이 필요하다. 특히나 강인법규성 17조에서 강인법규성 인정된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데 이걸 써줘야 되는 거죠. 각호에서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입보호성 지금 잘 썼는데 지금 잘 썼는데 조금 이 부분이 좀 더 구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상 하자, 계획재단, 혁명명령 뭐 강의 시간에도 말했지만 혁명명령이라는 게 내용상 하자에서 주로 논의하지만 절차상 하자까지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런 혁명명령 원칙의 내용에 따라서 좀 기재가 조금 다르죠. 제가 써 놓은 거 보통 판례를 가지고 한 건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섭도 상당히 잘했어요. 판례로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포섭 훈련 아주 좋습니다. 조문 활용이 조금 더 됐으면 좋았겠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이 순환에서 훈련하기는 아주 덧없이 좋은 더할 나위 없어요. 이 정도의 훌륭한 답안제들이 사실 이 순환에 나오기가 좀 힘든데 거의 3반 지금 답안제가 거의 3순환 수준까지 임박했을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높네요.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흉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언어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으로 복통이 채널을 마치겠습니다.